네, 안녕하세요. 랩픽감TV 입니다. 오늘 여기 리뷰를 할 제품은 여기 앞에 있는 언더머 제품이구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마그네틱코 프로 제품입니다. 출시된 지가 아마 2018년 정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18, 19, 20 하니까 출시된 걸로만 따지면 한 횟수로 한 3년 가까이 되는 제품이어서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리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아 제품이 출시가 된 것은 뭐 2018년 출시가 된 당시 알고 있었지만 이 제품이 뭐 탐구에서 판매한지도 잘 몰랐었구요. 그 다음에 아 예전에 워리어 때 제품도 그랬었었고 이렇게 그 새로 나오는 제품들 뭐 컨케이브가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상으로만 봐서는 아 이 제품이 어떨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이 되고 선도 구매를 하게 되진 않죠. 국내에 나오게 되면 뭐 그래도 좀 할인도 되고 세일을 하면 비교적 그래도 좀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품들이 뭐 US달러 기준으로 200달러가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배송료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부착이 되니까 실제로 구매 가격이 30만원 정도 가까이 출시되자마자 구입한다 그러면 그런 높은 가격이 되니까 선뜻 구입을 하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호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 기회가 없고 구매 기회가 없다 보면 제품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는데 이 제품은 이제 온다 뭐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출시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만 제품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잘 볼 수가 없는 제품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아마 소비자 가격이 25만원대 정도 되는 높은 가격으로 발매된 제품이어서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9년 봄 정도가 여름 정도야 겨울이었나 그 2018년이 끝나고 이제 제품이 아울렛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파주 첼시 아울렛인가 거기서 제가 이 제품을 아울렛 갔다가 보고는 신어봤는데 신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마그네틱 프로라는 제품이 사용하는 선수가 거의 사실 프로 선수 레벨에서 거의 없을 정도로 온다모의 축구화 제품에 시장 점유율이라고 할까 이런 건 너무 낮은 포션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신고 뛰는 걸 보면 아 이런 선수 신고 이런 선수 뛰고 안 되면 지금 뭐 온다모 제품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하면 이제 그 알렉산드 아놀드 말고 정도 그 정도니까 보통은 이제 많은 선수 착용하는 모델이 아니라서 제품이 과연 좋을지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그 광고의 위력이 무섭다는 것은 결국 많은 선수들이 신게 되면 그리고 유명 스타들이 신으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일반 구매자들의 구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신는 선수가 없으면 신는 선수가 적으면 그 주권 잘 안 팔리죠. 결국 잘 안 팔리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광고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제품을 EPR 선수의 전체 선수 중에서 착용률이 온다모 제품 착용률이 10% 15% 이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 데이터 값을 제공해 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EPR 선수들은 워낙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한 인기 스타들은 사실은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제공을 받죠. 제공을 받아서 자기 돈으로 구매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1부부터 4부까지 해서 프로 리그 선수들 98개 팀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 선수들이 다 공짜로 축구를 제공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 상위 10% 20% 정도까지는 킷 서플라이어 쪽에서 제공하는 킷 스폰서 그러니까 소속팀 킷 스폰서와 협약 관계에 의해서 그 킷 서플라이어와 동일한 제품에 축구를 신는다고 하면 제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그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키 후원을 받는데 그 경우에 나이키 측을 통해서 축구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첼시 선수가 아디다스로부터 무상 공급받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계약 선수들은 무상으로 지급받는 거죠. 그 외에 남은 선수는 자기 돈으로 사 신어야 돼요. 저희들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자기 돈 주고 언더머를 신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일단 이 제품의 실질적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제품의 전체적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선수들이 신으면 자연히 저 축구화가 좋아서 많이 신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언더머 제품을 신는 선수가 적다는 것은 결국 어떤 축구화로서의 가치 기능적 가치 이런 것들이 약간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마그네틱 프로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고 하면 간단하게 이 축구화는 정말 고품질의 인조가죽이 사용된 제품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와있는 저도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이상한 무늬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진상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인조가죽이 주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과연 어떨지 하는 어떨까 하는 이제 의문이 있죠. 의문이 있는데 막상 이 제품을 이제 우리가 직접 손에 쥐고 만져보고 신어보면 이 축구화가 다른 축구화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기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된 축구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언더하머가 이 축구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피감의 가치는 우리가 많은 축구화 리뷰에서 나오는 글러브 핏이다. 싹스 핏이다.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이 동원이 되죠. 동원이 되는데 이 축구화에도 똑같은 그런 용어들이 동원이 되는데 언더하머에서 하는 것은 클러치 핏이에요. 그러니까 뭐 클러치 핏이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싹스 핏이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결국 뭐냐면 발을 잘 감싸주는 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을 래핑을 어떻게 이 축구화가 잘 해주냐 하는 거에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되려고 그러면 지금은 요즘 나오는 축구화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텐션 테입이다. 아니면 니트다. 신축성 있는 니트다. 그런 소재들을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고 거기에 엘라스틴의 기능성에 있는 어떤 신축성을 갖고 있는 섬유를 섞어서 그 다음에 니트에다가 니트 자체가 단단함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발의 움직임에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발에 잘 밑자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발을 고정시키면 발의 불편함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개 발의 불편함이라면 예를 들어 중조권의 저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조권 저림이라는 현상의 기본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타이트한 축구화들 양말들 옷들은 결국 근육을 잡아주고 근육의 움직임을 잘 연동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근육에 제공되는 혈액을 더 펌핑해서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림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가 되면 피가 안 통하는 거죠. 혈액순환이 실제로 저하되는 거 그러니까 테이핑을 하더라도 적정 강도에 텐션을 가지고 테이핑을 해야지 테이핑의 기능성이 발휘되는 거지 테이핑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테이핑을 하게 되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이 다리 같은 데 세보면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되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은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해당 조직 세포들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지나친 압박이 반드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주는 예를 들어서 니트 소재들이 신축성을 갖고 있다든지 경향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타이트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축구화가 예를 들면 프레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타이트한 정도 발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감싸느냐 엑스도 마찬가지 네메시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타이트한 정도가 발의 크기에 따라서 각자의 발의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타이트하다 높게 어떤 사람은 잘 맞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약간 느슨하다고 느끼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니트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죠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언더아무는 이게 사이즈 260인데요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이 축구화는 발볼이 좁은 것처럼 칼발 전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신으면 실제로 신어보면 칼발용이 아니라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되게 편하다는 것은 토박스의 공간이 아니라 신발 내부를 형성시키고 있는 전체 공간이 꽤 넓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축구화들 신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이 앞쪽에 텅이 들어가는 여기 절개 부분의 공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여기를 이렇게 좁혀놓으면 궁극적으로 이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이 큰 발이 예를 들어서 특히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여기 여기 이렇게 딱 막혀있다고 하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고 보는게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가 다 붙어있는 상태고 여기가 아예 좁혀져 있으면 발을 넣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앞에 리뷰했던 예를 들면 테켈라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축구화는 여기 전체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보기에는 이게 칼발용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신으면 전혀 칼발용이 아니라 웬만한 발들은 다 맞춰서 신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앞이 또 극단적으로 얇아요 낮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거와 비교하면 좋으냐면 모렐리아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뭐 이런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 제품이랑 이런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 이 앞코의 높이가 얼마나 낮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여기가 낮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박스의 토박스의 공간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 같은 경우에 발의 축구를 신으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명평이 되어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 축구를 신으면 엄지발가락 이 부분이 완전히 튀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발의 발가락의 두께 엄지발가락의 두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앞코 부분에 낮은 토박스 좁은 토박스에 비하면 나머지 부분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은 상태로는 불필요한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가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착용감을 만들어줍니다 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그 인조가죽의 소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인조가죽의 소재를 만약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인조가죽을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일한 인조가죽으로 국내 브랜드들도 좋은 그 족형에 맞는 라스트를 이용을 해서 축구화를 만들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하는거에요 이게 발가락에 투키어 올라올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인조가죽이 극단적으로 얇아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라이닝이라는게 아예 없다고 보실 정도로 여기에 있는 인조가죽이 극단적으로 얇아서 보통의 우리가 캥거루가죽을 가공하게 되면 캥거루가죽의 두께를 1.1mm 정도로 가공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조가죽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부드러운 형태 적정한 내구성을 형성시키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축구화를 실제로 착용을 하고 오랫동안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조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대구성이 어느정도 마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화를 신고 락다운이 됐을 때 얼마정도 힘을 받았을 때 어느정도 부분이 터지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실증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제품 자체 어퍼가 갖고 있는 특성에 비춰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이 어퍼는 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얇은 인조가죽 어퍼가 과연 가능할까 축구화에 적합한가 할 정도로 얇으니 그 말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제품들 보다도 높은 볼터치감을 실행시켜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극단적으로 얇으면 맨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볍고 그렇게 가볍게 가볍고 이 인조가죽 어퍼를 얇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발의 무게도 굉장히 가볍죠 인조가죽 이 자체를 하나의 원피스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엠보싱 무늬만 처리를 한 형태인데 이 엠보싱 무늬라는 것은 여기에 울퉁불퉁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무슨 와이어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인조가죽은 사실 열판에 이런 무늬 패턴을 놔두고 그냥 여기로 찍어 누르면 이런 형태의 무늬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어떤 다른 패딩 같은게 있을까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게 없는 형태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언더아머가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약간 의구심 과연 이 친구들이 축구를 잘 만드는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재만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축구 어떤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들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상품성과 그 다음에 기술적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구화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나는게 이 어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렇게 텅 위에 있는 들어가는 해당되는 이쪽 절개면에 높은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서 신고 붙는게 굉장히 편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발이 발볼 상에서도 이렇게 넓은 발볼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형태의 발이더라도 웬만큼 길이상으로만 잘 맞아지면 나머지는 이 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비교적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의 강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텅에 구성한 걸 보면 물론 뭐 그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그런 제품들 에서 보여주는 이 앞쪽에 V자형으로 홈이 파여있는 텅상에 여기에 V자 홈이 파여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면 지금 이 인조 가죽 안쪽에 패딩 라이닝을 처리를 하는데 그 라이닝도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했다는 거 그리고 무게도 줄이고 그 다음에 땀 배출을 위해서 여기에 메쉬 홀드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 그리고 축과 끈이 닿아서 모여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정면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텅 안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 끈이 교차로 통과하는 이쪽 부분들은 교차 통과하는 이 부분들은 패딩 체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언더아무가 축구화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비교적 출발이 늦은 브랜드였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우리가 얼만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이나 의문이 따랐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제품 자체의 완성도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축구화가 지향하는 바의 컨셉도 명확하게 제품의 특성에 그대로 다 반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어퍼를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이 어퍼를 언더아무도 가장 중요한 시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뭐죠 제품에 소개를 하는데 결국 이제 언더아무의 인조가죽 폼 UA 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형태의 어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어퍼가 이제 풀레인즈로 하나의 한겹으로써 완전히 양쪽까지 다 그 제조되어서 이제 아웃솔과 그대로 결합된 형태 이런 것들까지는 굉장히 여러가지 형태에서 보면 이 축구화에 이제 좋은 특징들을 잘 반영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요 인솔인데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인솔들은 그 아 아까 말씀드렸나 이 안쪽 인터널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약간의 스웨드처럼 미끌림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재로 지금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천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제 그런 그런 느낌에 줄 수 있도록 지나치지 않은 정도의 어떤 마찰성을 유지하면서 양말 발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형태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인솔인데요 이미 뭐 이제 다른 뭐 저희 꼭 리뷰를 안 보셨더라도 이 마그네틱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리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보통의 이제 그 인솔이라고 하면 발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이런 이제 폼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얇은 천 같은 걸 깔게 되죠 근데 이 마그네틱 코인 경우에 인솔에는 그런 걸 아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 형태의 그냥 그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인솔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 추가 그 라이닝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표면 처리를 그리고 여기 차지드라고 되어 있고 그 시 그러니까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발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아 그 기능적으로 좋은 점 그 다음에 초경량화를 추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축구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어퍼의 터치감을 형성시켜준다고 하면 이건 뭐 거의 직접적으로 맨발이나 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있는 걸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디너스 네메시스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물론 이제 네메시스가 제 개인적으로 발에 잘 맞지만 어 이 경우는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공이 빨리 그 마찰이 생겨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 구멍이 날 가능성이 많죠 장기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빨리 닳고 그런거는 분명히 발생을 하지만 어 그 정도까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까지의 어떤 이 축구화가 온전한 형태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경량화를 추구하는 분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어 이 축구화의 스터드는 지금 크롬 처리를 해서 뭐 그러니까 크롬 처리는 사실은 뭐 화려하게 보이는 장치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어 어 여기 스터드에도 지금 무게 경량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이제 그 많은 신경을 쓴 것은 분명해요 여기에 보면 플레이트 자체에 어떤 굴곡성을 주거나 해서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그 고강이 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한 플레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축구화 전체 무게 가벼운 걸 보면 여기에 사용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사용된 우레탄 PVC 소재도 비교적 경량화로 된 소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터드가 은색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 그 뭐라고 스터드 바닥면 여기를 보면 작은 홈이 파여있고 그 홈 안쪽으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의 마치 심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축구화들은 사실 스터드를 잘라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터드를 만약에 2mm 잘라낸다 그러면 여기가 절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작은 까만색으로 보이는 스터드 안에 보이는 까만색 이런 것들이 다 절개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스터드의 마모 강도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스터드를 잘라내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축구화로서 재수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은색 부분과 그 다음 투명 부분에 있어서 이 투명 부분이 은색 부분으로 소켓처럼 끼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라내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특성 초경량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원형 스터드 원형 스터드가 갖고 있는 그 퀵 리스폰스 그러니까 방향전환에서 빠른 방향 빠른 방향 전환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많이 보고 있는 블레이드 타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죠 블레이드 타입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 워낙 제가 축구화를 블레이드 타입을 아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막대형으로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한 줄로 늘어져 있는 이런 스터드는 과거에 천연구장에서는 적정한 그립성을 확보를 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신에 잔디 CP 면상이 있기 때문에 인조가죽 특히 인조가죽에서는 잔디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 잔디 자체가 그래서 퀵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잔디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스터드에 인조 잔디에서 딱 방향을 틀게 되면 잔디 CP 생기죠 그러면 엄밀한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개인들이 느끼는 것은 방향전환에서 잔디가 움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스터드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보통의 일반적인 스터드의 특징을 접지력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축구와의 스터드가 가는 잔디 구장에서의 작동 원리를 보면 접지력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접지력이라는 말은 지면에 지면에 어떤 물체가 닿았을 때 그 마찰 개수를 수치로 표시하는 게 접지력인데 단순히 직선 방향에서만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봐서 그 마찰 개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한 두 소재사 그게 스터드와 맨땅이다 그 경우에 어떤 마찰력 값을 구해서 그것이 접지력의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이나 단위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축구의 경우에는 단순 직선상의 스프린트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방향전환 특히 발이 예를 들면 오버스텝 한번 쓰더라도 발이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기도 하고 오버스텝 이후에 그 방향전환 드리블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턴이 되죠 방향이 턴이 되게 되면 단순 접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잔디 스터드가 잔디를 얼마나 잘 움켜지느냐 그립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제 움켜지는 것과 관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클러치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이고 그립이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접지력에 해당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립이 이 축구와의 기능성 스터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축구 경기에서의 기능성을 잘 설명한 용어지 접지력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축구와 스터드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부적합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많은 리뷰어들이 그 스터드에 설명할 때 이게 인조구장 이런 데서의 접지력이 좋다 접지력이 좋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대부분 사실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는 의미의 용도로서 보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들이 미끄러지지 않음 정도로서는 당연히 앞서지만 문제는 그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는 축구화에서 다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제작된 축구화들이 원형 아니면 원추형 이런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형적인 원형 스터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위적인 그러니까 지나친 그립은 오히려 방향전환에 방해가 되고 퀵 리스폰스에 반응하는 거 굉장히 퀵 리스폰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반응을 해서 단순 일정 거리의 스프린트가 아닌 어질리티 그러니까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해준게 도움이 되느냐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다시 원형 스터드로 돌아가는 이유 그거는 잔디라는 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상에서 블레이드 타입인 경우에는 잔디를 지나치게 홀드하는 그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방향전환에 방향전환에 직선 스프린트 상에서는 그게 유리할지 몰라도 축구경기의 많은 상당수는 대부분 방향전환을 동반한 움직임이라고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지나친 그립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형 형태의 스터드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에 비춰보면 언더아무가 이 제품을 굉장히 스피드한 선수들이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선 제품이다 사실은 이게 전체가 다 원형은 아니고 여기에 블레이드 타입 두 개의 스터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스터드의 본격적인 기능성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게 여기에 이미 많은 스터드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 스터드를 통해서 방향전환성에서 지니고 있는 어떤 움직임에서의 서포팅 보다는 결국 방향전환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립을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작은 스터드들이 블레이드 타입이 기본적으로 보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측면 이 축구화는 그 축구화 자체로서의 굉장한 완성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 옆에서 보게 되면 스터드의 길이가 상당히 높아 보여서 과연 이게 인조구장에서 신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이 스터드는 여기에 보이는 작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형태에서 이 스터드가 지지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단일하게 플레이트 표면에서 이 정도 길이가 튀어나와 있다고 하면 실제 스터드 높이가 높다고 하겠지만 반대편에서 이 스터드가 붙어 있는 지지하고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스터드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축구화를 신고 서 있으면 스터드 높이가 아주 높다고 느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아웃렛에서 처음 신어봤을 때 선입견상으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하지만 실제로 잘 보시면 여기에 스터드가 시작이 되는 부분은 시작이 되는 부분은 디자인상으로는 이 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 스터드의 바닥면 바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이 면이죠 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스터드가 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밖에 안 되니까 안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스터드 높이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실제로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우리가 스터드 신고 나서 느끼는 스터드의 높이가 차이가 있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제품이 FD 제품으로서 실제 천연구장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긴 하지만 천연단티 못지않은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신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장점들이 있어서 스터드에 예를 들면 FGAG에 혼용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우냐 물론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으로 갖고 있는 경량성이 확보되어 있냐 물론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의 가공상태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좋은 터치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냐 물론 형성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 적합하냐 충분한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또 물의 흡수성이 천연가죽보다 훨씬 느리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낮은 코 때문에 발가락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인 경우에 발가락이 위로 튀어 올라온다 그 경우에 공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닿고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가락이 튀어나온 부분이 빨리 마모가 진행이 되고 마모가 빨리 진행되면 진행되면서 더 많은 힘이 가해질수록 그 부분이 빨리 망가진다 훼손이 된다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빨리 축구화를 알고 신어보고 해보지 못한게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뷰가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이제 아울렛에는 이 제품이 아예 없는 걸로 아는데 어쨌건 제품이 충분히 출시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제품이 아울렛까지 가서 가격이 마지막에는 거의 한 12-3만원대까지 11만원대까지 떨어졌었나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 할인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만약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품을 신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행히 브랜드가 갖고 있는 낮은 인지도 온다아모라는 지금 알렉산더노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낮은 인지도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많이 주변에서 구해볼 수 없는 신발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고 대신에 이제 저도 이 제품을 영국의 로벨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 배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 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 이상 소요돼서 제품을 받아서 이제 신어보긴 해야 되는데 제품을 제가 UK 사이즈 US 사이즈를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언더모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할 때는 UK7이면 웬만큼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UK7이 유로 사이즈로 41이거든요 근데 저는 41이 항상 커요 저한테 약간씩 그래서 UK6.5에 255에 40.3 40과 3분의 2 사이즈 가 됐어야지 더 정확하게 딱 빠져떨어질 건데 약간 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원산지가 제품이 이제 뭐 이게 어디죠 베트남인가요? 베트남인데 뭐 다른 부분에서 사실 전혀 문제는 없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받은 제품에는 안쪽에 그 바닥 쪽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구입합 구입처에다가 이거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하고 지금 그 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뭐 제품이 지금 이 제품 남아있지는 않아서 원래 그 까만색이 초록색 되어 있는 제품을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 제품이 추가로 러벨 올라와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이 사이즈가 없어서 이거를 교환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수지품을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이 다 터져 있는 거 바닥 쪽에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그 스티칭의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보면 되게 엉성하죠 뒷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많은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락다운을 위해서 뒤에 힐카운트 쪽을 두툼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힐카운트 쪽 뒤쪽에 스웨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어떤 장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맨발과 맨발과 잘 밀착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이 축가 자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인조 가죽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이 축가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인솔도 지금 아예 라이닝 처리를 안 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바찰력을 이용해서 락다운을 시켜서 발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 인조 가죽으로서 발을 잘 감싸주고 그 다음에 얇은 이 어퍼를 극단적으로 얇게 가공을 한 상태여서 그 높은 터치감을 실현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는 상당히 좀 저희가 리뷰가 늦었고 그 다음 한 점들이 아쉽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언더모 말고 최근엔 다시 또 언더모가 이제 아예 뭐 축구용품 자체를 다 수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브랜드가 글쎄요 뭐 미국 브랜드라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제품의 라인업들을 축구적으로 의도적으로 약간씩 줄여가는 건지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렇고 이거 지금 아 이것도 이제 벗겨지는군요 예 은박지 같은 게 붙어져서 이게 뭐였죠? 그냥 붙어 있는 건가 아이가 그런 점들은 아쉽긴 하지만 아 제품 자체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신발 디자인도 클래식하고 이 클래식한 점들이 그대로 또 잘 갖추고 있지만 컬러 크롬 컬러를 사용해서 굉장히 현대적 감각을 유지시켜 줄 수도 주기도 하고 정말 이 인조가죽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어디서 만든 어떤 종류의 인조가죽인지 그래서 내구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데 뭐 그런 정보가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굉장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제품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의 첫번째 신발끈까지의 길이도 다른 축구에 비하면 월등히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라이크존이라든지 그런 면적을 다른 제한 없이 굉장히 넓게 형성시켜 놓았고 대신에 앞콜을 낮춰서 발이 들어가서 앞쪽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물론 이 자체가 워낙 얇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완전히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발이 들어간 다음에 다른 락다운을 시킬 수 있는 두톤 패딩이 없더라도 이 축구화 자체로서 끈에 들어간 수도 30개밖에 아니라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그런 장점들을 잘 갖고 있는 신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내구성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신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천연구장 같으면 사실 오퍼의 모래라든지 아니면 칩에 의한 대미지 표면 대미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리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휴가 리뷰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제품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이런 제품들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전자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었지만 제품이 너무 늦게 도착했고 배송이 거의 두 달이 가까이 걸렸군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축구화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서 같이 축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언더아머에서 나온 마그네틱코 프로 FG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